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 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수젠택 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538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6월 11일 12시를 막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수젠택에 관련된 진단 키트 종목들 전체적으로 요런 지금 느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수젠택 뿐만 아니라 랩지노믹스 제가 월렙지노믹스와 수젠택을 굉장히 지금 많이 찍고 있는데 뭐 시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지지선을 형성하는 그런 그런 시간대 입니다 뭐 이 디지스는 지지선에서 오늘 살짝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휴마시스 휴마시스는 좀 오늘 상승이 있었네요 지지선에서 그리고 이제 바지텍매드 자 바지텍매드도 아 정말 바이텍매드 좋은것 같아요 바이텍매드도 그렇지만 이제 뭐 저는 이제 수젠택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지지선에서 몇개는 위로가고 몇개는 이제 지지선을 그대로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젠택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어떻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일단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수젠택이 지금 몇 배를 상승해서 했고 지금 여기 있는 지지선까지 또 2차적으로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2,500원 선까지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만원 까지도 꼬리를 달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규 매수를 지금 조금 드리기에는 조금 음 제가 좀 신규 매수 까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가격대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고 그렇지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이제 좀 힘드시 겠죠 이런 부분은 사실 들어가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물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2,500원 까지만 온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손절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담아 주시면서 잠깐 올라왔을 때 3만원 정도 찍었을 때 이제 여기서 여기서 2차적으로 2번 물량을 모아서 3만원 정도에서 입제를 하고 나오시는 그런 방법이 좀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32,500원에 큰 이제 매물대가 2개나 걸렸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을 뚫으려면 이 진단키트 전체적인 이제 수급과 진단키트 전체적인 이제 모습이 이제 상승 모습이 나와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실적으로도 상승이 나왔고 이제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전체적인 어떤 그냥 산업을 좀 흔들어 버리는 재료 자체가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재료가 나오면서 아마 코로나가 뭐 확진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뭐 진단키트도 수세를 보겠지만 그걸로 아직 이제는 약합니다 다 적응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를 잘 하고 있지만 지지선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 그런데 확실한 이제 호재기사 뭐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기사들이 뜨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면 진단키트 종목들 지금은 사실 이런 여러가지 종목들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단기간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수전택의 경우 이제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구간을 열어두고 이제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좋긴 한데 진단키트는 이제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고점을 두번이나 맞았고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정도 백신이 나오고 잠식되기 시작하면 이제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규 회수는 굉장히 자주 해를 해 주시구요 지가 이 물장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순 신중히 이제 비중 관리 통해서 이제 수익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이시원 재락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구요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시왕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이나 시왕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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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